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제 생일 기념. 내가 태어난 탄생일을 기념하는 겸 한번 저희가 한라산 등반을 준비해봤습니다. 주위에 한라산 갔다 온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. 주위에서 하도 겁을 많이 좋아서 안 된다, 어렵다. 원래 생일 챙기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. 생일 주간 해서 한 달을 생일 파티를 하잖아요. 첫 번째 주는 친한 사람들, 어디서 친한 사람들, 또 다른 주는 다르게 친한 사람들, 또 그다음에는 생일 파티를 몇 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. 생일을 잘 챙기는 스타일은 아니고 오히려 그런 걸 챙겨주면 사람들이 좀 부끄러워하는 스타일입니다. 좀 의외라고 생각하시겠지만. 손님 여러분, 저희 비행기는 곧 이륙하겠습니다. 좌석 벨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배고프다. 소석 순서에서 의와를 확인해보려고요. 어이거 오우! 대박! 야 스틱 있으면 이거 뭐.. 야 밤새 가겠다 이거 어? 우리 운동선수들은 이거 스틱 있으면 그냥 밤새도록 가는 거에요 이거 저희는 지금 한라산 성파낙 코스에 와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? 네 이거 갈만한데 이거? 네 좀 의미 있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가 한라산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의미있게 한라산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네.. 하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뭐 나쁘지 않네요 이제 가로운양수는 로마다 가야 돼 3시간 남았어요 어? 굉장할 때 안 좋은 게 집 많이入으면 안 돼 방금 지금 무거워 욕심냈어 아침 안 먹고 와서 형이랑 다 넣어서 와서 그래서 아.. 시작하네 우리 어지사 한 송편 와 울지마바부양 헤바 찬백 동등이 하고 있습니다. 위치를. 진짜 좋다 진짜. 봄이 다 왔네.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저기가 관음상.. 아니죠. 백록담이요. 백록담 정상. 위에 바람이 세요? 네? 바람이 세요 위에? 정상은 좀 세요. 감사합니다. 가도가도 못지 않나? 다 온 것 같았는데 아직 다 안 오네요. 다 온 것 같은데요. 진짜 다 왔어요. 내가 봤을 때 10분 15분 예상합니다. 산을 사랑하면서 행복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겠지만 이 한강산 등반이 우리 인생에 조금이라도 뭔가 교훈이나 힘이 되기를 올라가면서 많은 생각이 들다. 다 아시는 분한테 물쩍 왔는데 칼레산 등반하는 걸 알고 몸은 힘들어도 경치 보면서 쉬엄쉬엄 올라가면 마음이 뿌듯하고 가슴이 벗자다. 이리부터 우리 조상들이 호연지기를 기르는데 등산이 좋다고 했다. 다 먹고 와. 아무튼 좋은 지위를 먹고 갔으면 좋겠네요. 많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. 많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. 고생 많으세요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nel機場에 오는 호연지 이런 게, 전화가 좀 더 놀랐습니다. 정말 너무 기쁜 지paced. 또 한emaker가 지금ias, 상상의 문자 우리 뭐 산, 한라산, 간단한 뭐 그냥 한라산 우리 왔으니까 우리 그냥 구워 한번 열정, 열정, 열정 열정 열정입니다 여러분, 열정 열정 없이 살면 안 된다고 열정 와 이렇게 정상에 올라오니까 진짜 맥스 한잔 하고 싶다, 맥스 한잔 하고 싶어 와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마시면 안 되니까 하산에서 맥스 한잔 하자고 하산에서 맥스야야 기다려 하산에서 만나 하산에서 맥스, 열정 하산에서 맥스 아유, 시은이 아니다 여기 앉아 여기 앉아 많이 지치셨네요 응? 많이 지쳤어 정상에선 좋았던 것 같은데 응 야 스틱이 있으면 이거 뭐 내가 감색하겠다 이거 여러분 실망을 시켜서 실망을 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아 미친놈 아 미친놈 아 미친놈 아 미친놈 아 끝났어 대박이야 끝났어요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나 뭐야 표현이 딱 맞는 거 제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난 시형이 아주 중요한 강자 이건 바로 오픈orden 도선에Lou Mason 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맥주 한잔 해야지 짠짠 아 시원해 바로 이거지 우와 진짜 시원해 어 여기 사이다 졌어요? 아 이거 이거 몰라요? 아 이거 클라우드랑 최선 사이다 이번에 콜라보한 맥주잖아요 이게 생맥주하고 탄산에 이게 이게 그게 왜 이렇게 생각해 뭐지 생맥주와 사이다와 탄산 그대로 살아있지 이제 사이다 따로 안 시켜도 된다고 그러네 운동이나 야외활동하고 갈증날 때 먹기에 딱인데요? 운동이나 야외활동하고 갈증날 때 먹기에 딱인데요? 아 이거? 적당히 달달하고 시원상쾌해서 앙스한테도 딱이야 처음처럼 한번 섞어보자 자 처음처럼 한번 섞어볼까? 어 안 떠진다 나만의 한금 비율 자 한잔씩 칠성사이다 짱 어우 너무 맛있어 짠 야 와 이거 작살이다 이거 갈증날 땐 클라우드 칠성사이다 맥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영경 원수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한라산 등반 이후 저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혹시 잠을 못자신다고요? 그러면 한라산 등반을 추천해드려요 안녕 너무 맛있다 아 좋다 힐링 타임 잘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축하공항에 드디어 집으로 갑니다 일정을 마치고 아픈 몸을 이끌고 부상통으로 한라산 등반을 만져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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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